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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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오 하여 과인은 시빈 장씨의 첩지를 거두고 사약을 내릴 것이오 전하께 하재길사를 데리러 왔습니다 난 당신까지 잃은 적이 있어 근데 다시 살고 돌아와줘서 당신이 당신이랑은 다시 해볼 수가 있으니까 널 절대로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야 내가 정말로 모를 거라고 생각해? 왜? 내가 모를 줄 알았다니 지켜줄 수가 없을 것 같소 이번엔 지치지 않겠다고 당신이랑 약속했어 이번엔 끝까지 당신 지킬게 그 약속 지킬 거야 우리 어떻게 돼? 포기하지 않으면 돼 나는 너 너도 나 다시 나타나줘서 다시 나를 사랑해줘서 처음처럼 다시 사랑하게 해줘서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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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고마워 감사합니다.